이allen 부동산 엔! 아 아 아 오! 가면 돼! 다라라라라만 되게 오랜만에 뭔가 써코트와 편지를 묻는 느낌? 아 왜 분실하게 안 나네? 전 토끼가 아닌데 토끼는 김용선 씨예요. 아 있었나? 초반이라기엔 7년이 지나가지고. 헐 장어야! 나 며칠 전에 장어 먹방을 봤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. 장어를 근데 음악 방송에서 시켜 먹을 수는 없잖아. 맨날 차에 갖고 오자. 하이 정휘. 반가워! 아 정말 이 친구. 오늘 100팀. 야! 아 물어봐. 나 이거 복신한 건 줄 알고. 봐봐. 봐봐. 나도 여기. 손 잡고 막 방 앉아서. 얘 오늘 100팀. 100팀. 100점. 100팀. 사진 찍고 사진 찍고. 안 돼 사진 찍으면 안 됐네. 코로나 사진 찍으면 안 돼. 진짜로요?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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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몇 주 전까지 받은 활동했던 인몸이. 그러니까 그래서 안 믿는 거잖아. 너 꺼 맞춰봐. 이거? 어떻게 알았어? 그 찍었어. 맞아. 이거 건져 있는 게 다 본인 거래. 이렇게 건져 있는 거. 오 이거는 살짝. 그치. 어. 너 세계관 뜻 잘 모르지? 아니 잘 알지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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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맥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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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맥킥. 내꺼까지. 아 그냥 좀. 그런 거. 좀 유두리게 살아요. 저는 2000년대에 진심인 거라. 알겠어요. 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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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내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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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. 내꺼 내꺼 내꺼. 내꺼 내꺼 빠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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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데. 어? 이 목소리를 흔들려야 돼. 입밭에서 이렇게 흔들려줘야 돼. 이게 필포야. 흔들리지? 아니야, 아니야, 빽! 어 그래, 잘했어. 역시. 역시 웨보. 당연하지, 이런. 역시 님 덕자 살릴 수 있어야 진정한 메인보컬이라고 말씀하셨죠. 저희 웨보에요. 아니에요, 저 써본 목걸이예요. 어, 제가 메인보컬이에요. 사실... 락캔들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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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애가... 거의 뭐 엔진이 있는데... 7년째 숨기고 있어요. 아니, 근데... 덕고 이렇게 무르르듯이 락해요. 다시 해주세요, 몰라. 저 뭐 아까워야 돼요. 아니, 뭔 소리예요. 이거 이 발송 되게 힘들다. 이 발송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다. 아니, 뭔 소리야. 락캔들끼리로 간다. 못한다. 이거 메인보컬만 할 수 있어요. 야, 못해 이거. 아, 뱅스토. 나 괜찮죠. 파티 집중 premise. 그에 guacamole만 할 수 있어, 너 못해. 나 이거 뭐 내가, 제가 여기서 메인보컬을 recipient. 네. 그러면 락 앨범이 나온다면 제가 벽터거 메인, 쫙이 형. 나 이거를 입었잖아. 그래서 내가 와, 도대해? 하하핳하핳 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랳하핳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어, 나 귀엽게 부른 나라. 되게 어려운 거라 연습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. 항상 연습을 해줘야 돼요? 벌레, 공부 벌레? 네, 그러지. 아, 눈물 나. 어떡해? 어떡하냐고. 딱 왔다. 오케이. 나 헤어가 볼게. 오케이, 그쵸. 제가 비타민도 맞고 있거든요. 저희... 7년 차인데. 어, 스케치하고 하나 됐나, 정도? 7년 차에 자세히 자세히 자세히. 네, 저희... 이 포인 보이시죠? 오늘 텐션이 다 좋네. 이 정도는 이제야, 7년 차인데. 잤어요, 어제. 11시쯤. 아, 진짜 그때 전화했을 때 전화 한 통... 어, 저... 저 기억이 안 나요, 사실. 제가 또 본방사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그래서 지금... 갑자기 먹고 싶어 먹을 게 생겼어요. 내돈내산. 콜라겐과... 일단 이거를 제가 오늘... 제가 오늘 살짝 부었나요? 아, 웃기. 아, 웃기.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먹고 방송을 해 볼게요. 과연 빠졌는지... 안 빠졌는지 바로 증명을... 바닷속을 나의 지는... 그거... 사실 반주만 만나면 되는데... 대표님한테 말씀 드렸거든요. 응.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만. 뭔데요? 얌... 또. 얌... 또 뭐? 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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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라이? 어, 뭔데요? 어, 어, 잠깐만... 어, 뭔데요? 뭐, 뭔데요?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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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얌...생이... 만생이 동생이 얌...생이 또라이... 모르겠어요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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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해탈했나 봐요. 으흫... 요즘 든 생각이... 아... 춤을 추고 싶다.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는데 아니 나 이번에 깨달은 건 아니고 새삼 다시 느끼는 게 전 가만히 못 서 있는 거 같아요. 발라날 때 다들 이렇게 이제 얌전히 잘 서 있네. 얌전히 서 있다 보니까 조금만 동작해서 너무 커보이고 지금 새벽이라 그래요. 새벽? 네. 아 어제 오늘 세 시간밖에 총 한 통 들어서 세 시간도 못 잤네. 아니 자꾸 이렇게 음방할 때 잠이 안 와. 그쵸? 나 새로운 별명 생겼어요. 안 먹기.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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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난 라이언이야.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한다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새벽이기 때문에 아주 조용한 ASMR을 해볼게요. 하이. 오케이. 오케이. 지금은 음악 중심.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. 아무 말 씨부리기. 저희 20분 뒤에 내려가요. 20분 뒤에 내려와대요. 바이. 재밌다. 여러분. 제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간식 드세요. 이거요? 마음 내키면? 모르겠어요. 그냥 나만의 표출 방법?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이의 그냥 자기만의 표현 방식? 엄청 젊은이잖아. 젊은이라고요?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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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젊은이라. 그냥 나만의 그런 표현 방식으로. 나는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았다라고. 정의를 좀 내려볼게요. 노. 노. 헛. 너무 아파요. 제가 눈썹 문신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. 하면서.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. 눈썹 문신조차도. 거의 엉덩이 해야 되는 수준인데. 저도 못 봐요. 그래서. 뭔가 엉덩이 살은. 뭔가 거칠. 뭔가 싫어. 그냥 저를 표현하고 싶을 때. 일단 해볼 테니까. 조금만. 잠이 걸리는 걸. 부끄러워. 만만 nettannon 치يم 줄 ca. 어떤 표정이었죠? 좀 변태다. 너무 이른 시간이라. 근데 잠 꽤 많이 잤어요. 6시간 가량을. 잤어요. 거의 뭐 10시에 잤단 소리죠?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본의 아니게 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제가 되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그 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닌 그래요 전 굉장히 게으릅니다 아니야 나 게으러 나 게으른데 사람들이 너무 바르게 사는 줄 알아요 제발 아니에요 저 가끔 술도 마셔요 거짓말이래 술도 마시고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나는 게으러 나는 전 못됐어요 언니 까진 척 하네요 제발 전 아 옷 입으라고 이런 건 지켜야죠 아 배고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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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저희 동요 좀 부탁드릴게요 땡큐 아 이거 못 꺼질 것 같아 이거 생화 혜진이가 여기 망쳤어 팽팽 한번 가볼게요 나한테 좋게. 나와주세요. 나한테 좋게. 아 쟤가 빵이잖아. 한 번 노래를 하고. 야 아내진 일로 와봐. 왜? 일로 와봐. 일로 와. 카메라를 들고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. 짜증스러워. 왜 이렇게 카메라를 잘 안 비춰줘. 렛 포 렛! 아 나 이렇게 나와. 나 사진 찍을 뻔해. 나 이렇게 봐. 오 오 오. 여기까지 가. 와우! 잘 됐다. 이거 스웨트 안 끼고 다니래. 엘로 크루아상. 근데 이거 살짝 맛있게 생겼네. 오? 크루아상 버터 안 버터다. 오케이. 너 일단 하나 내 입으로 들어와. 내 입으로 들어와. 이거랑. 이거랑. 이! 봤어요? 우와. 우와 진짜. 오케이 내 입으로 들어와. 들어와. 나 지금 비숙이니까. 다 들어와. 얘들아. 나 지금 두려울 게 없거든? 그러니까 언니 입으로 들어와. 아유. 괜히 묘기부린 척하니. 야 이거 혜진이 취하네. 아니야. 난 이게 더. 어? 잠깐만. 의외명만. 그렇지. 난 진짜 햄버거를 좋아해. 우리 예상 묘겨나는 것 같아. 나는 너무. 이거 맛있어. 살짝 이거 생강 맛이야. 이거 생강 맛이야. 생강 맛. 하나 둘 셋. 어이. 어이. 어이 이제 해야 된다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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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여러분. 들어가자. 하나 둘 셋. 어이. 하나 둘 셋. 어이. 자 빨리 들어가. 하나 둘 셋. 지루했던 하루에 웃음을 줬던 너였고 고단한 눈꺼풀에 마지막까지 담겨있던 건 넘데 모두 너였었는데 기억 끝에 남아. 정정 의미를 잃어버려. 안녕하세요. 멍엄구입니다. 와 정말 백만 년만에 이렇게 팬사인회 직접 만나서 하는 팬사인회를 했는데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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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자, 완승. 완승이가, 그렇죠? 도ś challenger 2 1 2 2 3